시내를 걷다 보면 100년 넘는 트램을 만날 수 있다. 고풍스러운 모습 덕분에 여행자들에게 인기인 도시의 명물이다. 오랜 시간 사람들을 실어 날은 세월의 흔적이 멋을 더한다. 느릿느릿 움직이는 트램에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. 65세 이상은 무료로 탈 수 있다. 예나 지금이나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도시를 누비는 트램. 많은 이들의 추억을 실어 나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. 여러가지 사람들의 추억을 만날 수 있다. 여러가지 사람들의 추억을 만날 수 있다. 7개의 23 부대가 열리기 시작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